여러분 안녕하세요 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해삼 내장 고노와다랑 연어알, 날치알, 우니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물회로도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연어애 연어애 2.3.4 Fukuzun 연어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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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로 너무 맛있어 가사비 네 맛있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밑에 를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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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물회로 또 한 번 만들어볼께요 날찰 연어 알 고노하다 물회 궁금해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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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훈이 미쳤다 이거 보세요 맛은000원 한입 먹은 새우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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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고노하다 자체도 맛있지만 물회가 새콤달콤 매콤하니 시원하게 또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먹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내 지시오는 준비해온 것도 못 먹었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